수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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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브였습니다 저희가 아침 일찍부터 전후 마라톤 대회에 이렇게 참가하게 오게 되어서 오게 되어서 제일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 명씩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래브걸스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요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래브걸스에서 랩을 맡고 있는 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래브걸스 메인보컬 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래브걸스 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래브걸스에서 마무리를 맡고 있는 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래브걸스 막동이 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래브걸스 유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요 더우시죠? 네 더우실 것 같아요 되게 땡팩해서 더우세요? 네 오늘 다치지 말고 물 많이 드시고요 되게 더우 조심하시고 오늘 되게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다음 곡으로 전회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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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아멘 아멘